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이 빠릅니다 대학 4학년 봄에 교사 자격증 달려면 한 달간 교생 실습 나갑니다 그래 열심히 배우면서 하루는 창간 수업 제가 수업을 진행해야 돼요 한 달간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말할 정도로 달달 배웠죠 명지고라는 건 남자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남자애들 벨라잖아요 그래 한 4, 50분 수업을 교환을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5분 하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이미 몸에는 땀으로 다 적셨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입은 바짝바짝 타고 4, 50명이 몇 천명으로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런 증세가 보이니까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쪽이 없었습니다 옆에는 교감 선생님 영어 주임 선생님 제 시간을 할애해 준 영어 선생님이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학교 생기고는 제일로 빨리 끝난 수업이라더라고요 지구멍이 아니라 깨미구멍이 있어도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난 왜 이럴까 그때 제가 비관을 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때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사님들 앉아계신 저 자리에 목사 안수식 받는 날이었어요 망할 사람이 아니고 이미 망했는데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타락을 해가지고 처음 만큼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얼마 떨리는지 몰랐어요 세 번째로 제 인생에 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그런 비웃음으로 들리면 제가 바로 설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세 가지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올해 미국의 국가 재정 파탄 직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10월 거의 내내까지 많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일명 바이 코리아라 해가지고 44일 동안 엄청난 금액을 샀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 주가 종합지수가 2040포인트가 그렇거든요 그 지수는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올해 나의 삶 체험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그거는 우리 이제 딱 한 달 남은 오늘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오늘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은약 체험한다였습니다 은약 체험하면 보금의 뿌리가 내립니다 보금의 뿌리가 내리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약을 체험하는 것은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사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책이기에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은약을 체험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입는 요단 체험하라 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라 하였습니다 요단 체험이 어느 정도 였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황금의장을 밟을 때마다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는 여리고 체험하라 하였습니다 매주 다락방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지교로 모인 그게 절대로 허수고가 아닙니다 세계보고마 여정에 모든 허감 세력이 진쳐놓은 그 걸림돌이 무너지는 일이 바로 우리 그 일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넘어서니까 가난 가는 길이 더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응답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할수록 빨라지는 게 아니고 늦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답이 나고 오늘의 기도로 힘을 얻고 오늘의 전도로 중요한 여리고 무너지는 그 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올 수도 뵈야 됩니다 어른들이 이 응답을 못 받고 가짜 응답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이 응답 못 받고 세상 나가면 죽습니다 렙던트들이 이 체험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부모 탓 교회 가면 목사 탓 학교 가면 선생님 탓 삼중생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올해 한 달 동안 다른 것 우리는 다 걷어놓고요 이 세 가지 체험에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법증에 섰습니다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왜 말했느냐 아무리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왜 말했느냐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용기를 부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것을 가진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중요한 축복 세 가지를 우리 삶 체험을 통해서 더욱 저희가 우리 것으로 가져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못 본 결과로 일곱 번 철저히 망했습니다 1500년 만에 루트와 칼빈은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500년 만에 또 이걸 못 본 단체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WCC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WCC 종회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아이러니하죠 그 끝나고 이틀 후에 11월 10일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은약자본 교회에 인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는 임직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계획이 분명히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저주와 지옥 사단의 근세를 꺾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철저히 망한 인간은 그리스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면 오늘은 더 필요합니다 내일은 내일은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종교재판을 하는 대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 장노들이 불상하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 사람들은 봤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로마의 정치력으로도 못 맞는다 유대인의 교권으로도 못 맞는다 헬라의 화려한 문화로도 못 맞는다 이 세가지가 영원한 은약입니다 이 영원한 은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드디어 나의 과거와 운명 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전도제자가 가져야 될 첫번째 중요한 축복입니다 두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근역마다 소단위로 근역단위로 매주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동네 근역에도 매주 상반기에는 세워진 지교회 하반기에는 세울 지교회를 염두해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현장의 열두가지 비명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캠프로 모여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눈이 열렸습니다 캠프로 모인 사역자들의 문제 평소에 전도자의 삶을 꾸준히 살고 있는 사람과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이렇게 차별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었습니다 확 열린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을 따라가니까 현장의 열두가지 비명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귀로 듣는 소리 말고요 전도자의 양심으로 듣는 소리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동네 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인 장세기 3장 문제 그 비명소리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죽겠다 였습니다 돈 없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누구 때문에 죽겠다 그 비명소리 였습니다 창세기 6장의 비명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가정마다 위기가 닥치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한 장노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들 50% 가까이가 가정이 무너진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지역도 예가 아니었어요 무너졌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아우성치는 비명소리는 이랬습니다 너 때문이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비명소리 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비명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지역을 이미 사단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직동에는 사직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력 사흘 사직단 제사드리는 단 음력 사흘 9월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부산의 안녕과 동네구의 안녕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구호의 의장 기관장들 다 온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그 제주와 동렬에 선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여러 이유로 그 제사에 오는데 다 빼앗겼다 이 제사를 이 제사를 지내면 당장 응답이 오고 사단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다 빼앗겼다 그 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시장 동네시장 주변에 범연사 유치원을 갔습니다 130명 원생이었어요 다섯 가지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후대 문화 교육 산업 엘리트 전략이었습니다 그 유치원 현장을 보면서 사단의 즐거워하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마들아 어른들은 식상하다 이랬어요 거기 캠프 사역자로 가는 우리를 통해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허감 세력은 어른들은 식상하답니다 울고 먹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장동에 미륵 장군이라는 점쟁이 집을 갔습니다 명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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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하고 남동생하고 누랑가 이렇게 절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은 60이 넘었는데 8살 때부터 이 신병 증세가 왔다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쟁세가 너무 괴로웠다 였습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는 또 달랐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못 죽어서 산다 제발 살 길이 없나요 제발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좀 말해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비명소리 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비명소리가 있었어요 복천동에 남미 호랑캔교 SGI 회관을 갔습니다 전도로 전도 하러 왔다고는 할 수 없기에 그냥 방문객으로 위장했습니다 큰 건물 다양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주 카페처럼 아늑한 넓은 공간에 차대가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오면 별로 안 반가워 하던데 거기는 얼마나 반가워 하는지요 제가 살짝 감동 먹을뻔 했어요 방문독에 이름을 쓰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썼어요 세상에 한달마다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진짜로요 저번에 방문했던 박덕재시죠 그래 맞아요 그래 밖에서 한 번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가 뭐하겠습니까 분하지 남미어랑 깽겨 얘기하겠지 거기에는 이런 무음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보니까 조금 사는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가지를 가졌는데 한가지가 없다 였습니다 만가지를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 한가지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사직동에 김이순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근사님들이 전도하려고 무척 예를 썼어요 이분이 일을 다니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이게 뭡니까 치사 일을 하러 까지 못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이용하고는 결국은 쓰레기처럼 폐대기 쳤다 했습니다 처녀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미인이었어요 사람이 이래도 어그러질 수 있나 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날도 하니까 술에 쩔여가지고 홀라당 벗은 몸으로 있었어요 저는 뒤에 들어가서 그 모습은 안 봤습니다 그래 앉아서 이분이 자기는 술잔을 기울이고 저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손을 잡고 영접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우는지 거기에 갔던 근사님 집사님 모두가 통곡을 했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어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이었습니다 그 현장의 비명소리는 억울하다 였습니다 진작 만났으면 되는데 억울하다 였습니다 미룰 일이 아닌데 억울하다 였습니다 출애웃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천동의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집안의 우상이 동아지 날 정도로 심하다 였습니다 본인이 앉아있는 복지관 건물에 앉아있으면 귀신이 보인다 였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잠시간 없어진다 였습니다 층을 바꿔보면 안 나타날지 하고 3층에 내려가면 냉장고 옆에 또 흰옷을 입고 서있다 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길이 없다 다 가봤는데 길이 없다 진짜 당신이 말하는 그 길이 참된 길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장동의 한 여 청년 이었습니다 우리 장노님을 통해 복음을 받은 청년 이었어요 일부법적인 부모님 거기에 따르는 많은 우울증과 효율증 밤 두시가 되면 저에게 카톡이 옵니다 유광수 목사님 욕 임만엘 교회 욕 박덕재 목사 욕 사역자 욕 퍼붓습니다 제가 한번도 혼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매님 다른 길이 없어요 했어요 그 자매가 어느 날은 세자를 썼습니다 님을 뺐어요 박목사야 돌겠다 이랬습니다 속으로 나도 너 때문에 돌 것 같다 했어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동네 바닥에 오만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성경은 나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돌겠다 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전에서 8절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안동의 71세를 먹은 최영국 노인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중견기업을 운영했던 경희대 출신의 사업가였어요 단 한 방에 회사가 무너지고 몇 년 전에는 부인이 돌아가서 이분이 너무나 갈급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절을 갔답니다 답이 없었답니다 성당을 갔답니다 성당 가면 할 거다 하니까 마찬가지였답니다 마지막으로 망세리다 교회를 갔답니다 답이 없었대요 절 성당 교회를 갔는데 인생에 답이 없었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절간 성당의 교회에는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할 게 없어요 했어요 더 이상 망할 게 없을 정도로 망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금 16장 19절에서 31절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직동에 노인정을 갔습니다 시간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1층에서 고수급 치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할아버지들이 장기바둑 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외롭다 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여생이 인생이 외롭다 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는 분은 그 옆에 초업의 상강사에 간다 그곳에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까지 준다는 겁니다 셔틀 차로 동네까지 데려오고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그 보살이 최고 보살이라 해서 꽃보사리라 한답니다 삼시세대로 절에 와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 주니까 이게 아주 꽃보사리라는 거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락동 명장동에는 학교가 25군데에 있습니다 온천동에 청소년 복지 기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원의 손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세게니 37장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공급이 되는데 하나님하는 영적인 지식은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레애넌트들의 아우성은 이랬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비명소리를 우리는 멈추게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인 현장에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의 명을 받은 장관들이 아웅산 미얀마에 같이 갔다가 그 폭탄에 생명을 잃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게 용도가 아닐 겁니다 현장을 살릴 용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명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레헤던트로 구별하셨어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만대로 이어질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헐값으로 능겨서는 될 일이 아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4만 40만 1천만 제자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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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룰 중직자 시대 황금 어장의 다섯 지회 그리고 레헤던트 운동 우리 레헤던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습니까 도망갈 힘은 있었는데 현장 갈 힘은 없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생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현장 속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위기 속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의 위기 속에 손을 내밀어 건져줄 자는 돌 방백 인생이 여러분 없습니다 한 분 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겁니다 한 가지만 되는구나 보금 보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유일성 내 인생의 방향은 허턴 데다 맞출 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보금에만 방향 맞추면 된다 이 답을 가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365일 캠프를 통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영접운동을 통해 열두 비명소리가 멈추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다락방운동과 직외운동을 통해서 갈 수 없는 현장을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들을 수 없는 우리의 귀를 열어 비명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갈 수 없는 현장에 주여 나를 보냈어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예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계보고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산업을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만 제자 세울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더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심이 남은 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광을 돌릴 우리 모두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모든 현장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Be both now and always forevermore Amen 한글자막 아멘